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우드키친의 총괄 셰프이자 관리자 신무건입니다. 고우드키친이라는 매장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는 일단 남프랑스 지방에 고우드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모티브로 전포동 여러가지 외식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식업들을 여행지로 컨택을 해서 그중에 한 마을로 컨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스토랑입니다. 매장 이름이 고우드키친인 이유가? 저희가 고우드키친인 이유는 남프랑스 지방의 작은 마을 이름을 따서 그 컨셉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저희 소개 하실 때 이 건물이 여러가지 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이 한 건물 안에 매장이 3개가 있고요. 카페랑 레스토랑 그 위에는 리아드 바라는 수영장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하신 손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보시다시피 오픈키친이잖아요. 일단 음식의 맛은 기본으로 맛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님들이 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위생적인 주방을 꾸미면서 외부에서 또 다른 음식을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매일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는 4개월에 한 번씩 신메뉴 개발을 해서 판매량이 낮은 것들은 빼고 손님들이 선호하는 메뉴들을 개발해서 좋은 경험을 드리고 싶네요. 만드시는 메뉴가 어떤 메뉴인가요? 지금 이거는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노끼 파스타고요. 이거는 보메버터고요. 노끼는 감자를 수제로 반죽을 했거든요. 저희 가게는 특이하게 소금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레지야도 치즈로만 간을 하기 때문에 감칠맛도 있고 상당히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손님들 두 개씩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 노끼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하고 냉동을 시켜놓거든요. 이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손도 많이 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라서 얘는 소스용 프라이팬이고 얘는 면을 굽는 프라이팬으로 해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걸 넣으신 거예요? 일반 파스타 가게들은 원가를 절감하거나 이런 경우에 식물성 크림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여기 방금 넣은 거는 동물성 생크림이랑 저희가 수제로 만든 옥수수 크림을 넣어서 이제 제조로 해가지고 손님께 제공되는 거죠. 이렇게 자작하게 뭉글뭉글 끓여줘야 옥수수 크림이 많이 떼어 나와서 저희가 치즈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모양이 엄청 귀여운데요. 맞죠. 저희가 모양을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바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들고 나가서 플레이팅을 할게요. 옥수수 크림이랑 같이 곁들여 먹는 가니쉬인데 얘는 하몽이에요. 하몽이 뭐였죠? 처음 들어가지고 하몽은 돼지다리 절인 걸 생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굉장히 고가의 식자재예요. 저희 고가치고는 굉장히 판매 금액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는 거는 루꼴라입니다. 엑스트라 버전 오일로 풍미를 한 번 더 주면은 저희는 요끼 완성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올리브를 넣어서 만든 치아바타인데 저희는 비건 치아바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기존에 식전빵 찍어 먹는 발사믹 식초인데 저희는 분자 요리를 도입해서 이렇게 캐비어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조금 조금씩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방법은 포크나 숟가락으로 갈라가지고 크림이랑 하몽이랑 한 점씩 같이 버무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번 메뉴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랍스타로제 파스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요끼랑 랍스타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잘나가는 메뉴입니다. 랍스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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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랍스타랑 크림이 같이 들어갔네요. 네. 로제 파스타랑 로제 파스타랑 크림이랑 들어가는데 토마토 소스는 아주 공들여서 끓인 소재 토마토 소스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라파다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저기요 저기요 파마산 파마산 위에 그라나파다노 치즈라는 거는 그라파다노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거의 최상급 등급 그라바다노 레디아노 등급을 써서 풍미가치가 달라요 그럼 또 치즈가 조금 짭짤한 맛이 그렇죠 짭짤함과 꾸덕함 보통 파스타 드시면 여성국 고객님들은 꾸덕꾸덕한 걸 좋아하셔야 되다구요 랍스타를 올리고 랍스타를 구웠던 버터를 가지고 풍미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끼얹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파슬리가 한국 파슬리도 있는데 저는 이태리 파슬리를 고집해요 얘가 향이 좀 많이 쎕니다 빵가루와 빵가루는 파스타 식감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뿌려주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생 모짜렐라거든요 이거는 냉동이 아니고 진짜로 생이라서 좀 더 풍미라던지 좀 재밌어라고 저거 다 먹어도 돼요? 기린이? 나도 맛은 거 아니야 어때? 근데 이 짭맛이 랍스타를 약간 바다 맛? 약간 그 짭맛 같애 알리고 초식살 저희는 저희만의 특제 소스 반장 소스로 저희가 100시간 이상 절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피클 수제로 만들고 대량으로 끓이고 있어요 가위가 특이하네요 저희는 이거는 음식용 가위 라서 이거 분리가 돼요 위생에 되게 좋죠? 이거를 들고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손님께 보이는 앞에서 제공한,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치즈 부어드리겠습니다. 고기가, 고기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양념이. 양념 미쳤다. 고기 찍어서 먹어봐. 와사비 같은 좀 알선 맛도 있다.